유빈이 방. 유빈이 방입니다. 어머 유빈아, 안녕. 뭐 설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세상에. 이게 광은 너무 예쁜데. 16살을 하기에는 너무 6살 방송인 거 같은데. 6살 때쯤 해줬죠? 그때, 맞아요. 이사 오면서. 저 친구도 방이 있는데 정말 없어. 그래, 방 필요하구나. 만들어줄게, 3초에 만들어줄게. 하나, 둘, 셋! 보시죠! 뭐야! 유빈아! 오빠 완전 바로 방이야! 잘한다. 제일 잘했어. ně più가! venidos dod